우리가 여고생 시절에 했던 거 아시죠? 초 하나씩 들고 문학의 밤, 문학의 밤 우리가 원래 문학의 밤 그 충신들이에요 우리 모임이 원래 시적이야 원래 여행의 테마가 문학여유 우리 정말 욕장미들, 욕망의 장미들 우리 회원 여러분 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욕장미 회원님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언니 이거 서울에서 해도 냈잖아요 아유 충신들은 원래 이 시의 고작여유 우리 욕장미 회원 여러분들이 지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교양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비스톤노에게 마음껏 한 번 뽐내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본인들이 평상시에 많이 읽는 애송시예요 아 애송시? 준현이 언니 한 번 읽어봐 준현이 언니가 그래도 저 야 진짜 아 진짜 옛날에 어 거울 스카우트 선서 거울 스카우트였던 옛날 생각나? 어우 진짜 언니 제사상 같대 언니 소원을 옆에 올려줘봐 또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 정말 저 언니 용이야 입에서 왜 이렇게 연기가 나와나 우리들은 모두 용이야? 무엇이 되고 싶어 언니 담배 펴? 저 언니 왜 이렇게 코코코 하고 입에서 연기가 나와? 죽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박수 한 번 쳐요 박수 한 번 쳐요 박수 한 번 쳐요 좋은데요? 어 언니 진짜 잘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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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잡지 마시고 언니 조심하네 아 죽으면 안 돼 이거 아 죽으면 안 돼 좋은데요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시를 듣고 당긴 뜻은 무엇일지 우리 한 번 서로 지적인 토론을 한 번 해봐요 언니 어우 음침하다 벌써 누군가 다시 만나야 한다면 원태연 아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여전히 너를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당연히 너를 어 스토퍼! 맞나 좋아 스토퍼예요 스토퍼 다시 누군가를 그리워해야 한다면 여전히 망설임 없이 또 너를 아 미전이에요 미전이잖아 이 몸집이 다시 누군가와 이별해야 한다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두 번 죽어도 너와는 결혼을 세 번을 하더니 결혼을 세 번을 하더니 결혼을 세 번을 하더니 언니 시의 성격이 다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진짜 이 시의 단계 뜻을 봐 길잘은 여기서 어떤 소절이 제일 좋아? 나는 너에게 그 소절이 제일 좋았어요 그거 없어 야 야 너는 뭘 듣고 있는 거야 나 귀를 지금 막고 있어서 잘 안 들려 나 정말 진짜 아니 귀가 뭔 추석 선물이야 뭐야 몰라 너 뭐 느꼈니?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였던 내가 야 너는 아침하고 다르게 오후에 왜 이렇게 심영웅 선생님이 어? 화장도 다 피부가 먹고 야 머리 이게 뭐야 넌 이거 지금 남성보관 아니 언니가 자꾸 그러니까 공세가의 경영도 말고 심영웅이 오르잖아 언니가 자꾸 아 준현이 언니 어 이 시 어때? 나는 이런 시가 참 좋아 애절하잖아 신앙송은 그 시를 읊을 때 그 느낌을 몸 안에 갖고서 머릿속에 상상으로 언니한테 어울리는 시가 있어 해이야 음악 좀 줘 음악 좀 줘 해이야 공은 해이야 해이야 소설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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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불러 한 자리에 앉아 내가 읽어줄게 해티고 그 나를 두려워 언니 언니 내가 읽어줄게 어 언니한테 어울리는 시가 있어 바보와 멍청이 이런 시가 있어? 있어 언니 어 준하 정리하네 있지 진짜 있지 진짜로 우리가 서로에게 한참 빠져있을 때 나는 널 멍청이라 불렀고 너는 날 바보라 불렀지 우리 딴에는 애정표현이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바보와 멍청이였지 싶어 그토록 좋아했으면서 유추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주독히도 사랑에 서툴러 서로가 어렵게만 생각했던 바보와 멍청이였지 싶어 언니 무슨 전당대예요 형? 우리 시 하지 말고 우리 노래하고 그런거 없니? 언니 우리 놀자 아유 언니 야 우리 욕장미 회원들 가운데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? 맞아요 어 언니 진짜 다시 있는거 봤지 언니 성악했잖아 얘네들 몰랐던거야 하하하하하하 근데 내가 어우 궁금해요 언니 진짜야? 아 이 가을에 어울리는 가곡을 하나 그래 언니 오오 언니 진짜 지적으로다가 하나만 뽑아줘봐 무슨 가곡을 뽑는다고 하하하하 아 가곡 한 번 뽑지 불러주세요 가운데로 언니 물 한 모금을 먹고 아 목아퍼 저 언니 응 여자 아니지 여자야 아 진짜 누가 봐도 머리가 안 되다 颯 서악했니까 니들 안 믿는구나 어? 리언니 유학까지 갔다왔잖아 오오오오오 준비됐었니? 선대기 발음이 저렇게 나오냐 용 잡는거 봐라 배운 여자야 어 이게 나 기계 조용히 슬고가 깊은계곡 깊은계 소동진역에 성악했다고? 성악이야? 먼 고향 조동진국 저게 다 볼이야 오 잘한다 아 근데 가곡이 저렇게 흰자가 많이 보이나 보네 아 언니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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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처음부터 끝이 있구나 정말 성악과 출신답게 정말 잘한다 유학파답다 나도 하지만 사실 나랑 같이 성악과 같이 나온 누가? 친구가 있어 누구야? 그 친구랑 이 가곡을 같이 하고 싶어 명자야 명자? 진짜? 언니 성악이 됐어? 언니 깜짝까지 속였네 우리를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하자 명자 언니가 그랬어? 우리 처음 듣는 얘긴데? 메조 소프라노 아 진짜? 야 그럼 박수 한번 추자 소프라노 소프라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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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릉이 됐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뭐иж 여기까지 누가 와요 언니? 아니 이게 19,900원에 다 포함이 돼있다고 그랬거든 아니 뭐 인간만 그런 얘기 있던데 어 죽음이다! 짜증을 내어서 무얼하나 짜증을 내어서 무얼하나 봤어 봤어 아니 홍수는 아니야 홍수? 아니 홍수는 아니야? 홍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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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저 TV에 나오신 분 맞아요? TV에 나오신 분? 아 저를 봤군요 아니 그저 나 집에서 맨날 따라하는데 아뇨 아뇨 유 아니 여기가 댁이세요? 여기가? 지금 집이세요? 이 옷집이에요 유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지금 안 하시는데? 지금 계속 숨 쉬듯이 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?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맞다 아니 춤을 쉴때 타령으로 어떻게 해? 춤을 쉴때는 코 굴듯이 타령 아니 음 식사하실때는요 식사하실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저기 혹시 부인이랑 부인이랑 키스다 뽐뽐할 때는 어떻게 해요? 예 하주 여러분이랑 똑같슈 어떻게 해요? 사랑은 못한 거야 여러분도 사랑은 아닐 때 소리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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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요? 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이게 떳떳한데 믿음이 있네 끊겼다 평소에 잠은 몇 시쯤 주무세요? 040경에 040이요? 새벽 4시요? 2 2 2 그럼 왜 헷갈렸네 너도 홍철이지? 아니요 홍철철 아니야? 아니요 야 야 2 2 했는데? 아니요 아이고 홍철군 좀 빨리 오라고 그러면 안 돼 예 안 그러면 다 통해내야 된다고 예 예 예 예 아 진짜 반가워요 반가워요 빨리 가죠 예 예 예 진짜 빨리 가 비슷한 거 같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근데 저 오랜만에 가곡 부르고 우리 탈영 총각 만나고 좋네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아 자자씨요? 아니요 아니요 자자씨요? 누구 왔다가 쏘고 아니 저게 우리 탈영 선생님이 부르셨던 거 아니 타른 선생님인지 불러주세요 바지는 그대로인데 기어포로 주시더라구요 타른 선생님인지 불러주세요 타른 선생님? 네 못 물어보게 해서 타른 선생님 가볼래? 우리 가볼래? 이거 뭐에요? 우리 선물로 오늘 감사하다고 주셔서 진짜 저기 홍철씨 아니에요? 홍철씨가 누구요? 아까보다 머리가 좀 달라졌어요 아니요요요 가림마가 좀 이거 진짜 홍철이 군인 준거 맞아요? 저희 이거 진짜 진짜로 썼는지 홍철이한테 물어봐도 돼요? 예예 홍철이 좀 오라고 해봐요 알겠슈 아유 참 정말 아니 저 우리 노분 썼어요? 야야야 어? 저기 저기 노분 야 우리 저 앉아서 자작시 한 번 좀 쓰면서 아 너무 좋지 야야야 시제는 가을 코스모스도 좋고요 시상이 막 떠오르죠? 자 그러면 우리 각자 자작시를 저 누님들 그거 어때요? 이거 아주 신성한 시인인께 근데 다른 분이 이거 낭송할 때 웃으면 제가 예 그 웃는 분은 한 대씩 아 좋아요 가볍게 뿅망치로 어때요? 좋아요 가볍게 안 때릴 거 같아 옛날 어디선가도 전 힘이 별로 없어요 맨날 여행 가다만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운동을 안 해요? 적당하게 해주세요 야야 여기 뿅망치 있으면 언니 할래요? 내가 할까? 야 감나무 어? 정준아 감 감 감 감이 떨어지네 달빛에 속살을 드러내온 것이 부끄러운 감 사람들이 탐스럽게 쳐다보는게 부끄러운 감 높은 곳에 매달려서 떨어질까봐 겁나는 감 감아 너도 언젠간 떨어져서 남들에게 놀림 받는 처지가 되더라 절대 부끄러워 마라 니 갈 길을 가라 자랑스러워 해라 넌 소중하니까 맘껏 웃어라 멍칭이들아 멍칭이들아 힘들어 아 아 명시우 언니 나 진짜 막 제가 간단한거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야 다 된거에요 다 무슨 웃는다 웃는다 적절적이 제목 난다 난다 후 그가 지나간다 난다 냄새가 아 그가 돌아온다 난다 냄새가 분명히 난다 그는 쌌다 같이 그게 왜 아 아 아 아 아 작가는 괜찮은데 어 바로 핀캐언니의 답변하는 시로 야 제목 갓길에 항 변 세상아 어쩔테냐 세상아 어쩔거냐 마음껏 비웃어라 어쩔거냐 마음껏 비웃어라 아 언니 한 번 해요 저 언니 조심해야 돼 저 언니 조심해야 돼 이 언니 나왔다 이 언니 새우 뭐? 낮에 먹은 새우 정준아 새우야 새우야 많이 뜨거웠지 소금 이불이 많이 따가웠지 새우야 새우야 많이 추웠지 남들 앞에 알몸을 드러내서 많이 창피했지 이제 그만 , 너를 구해주리라 자신있게 달아올라 내 입속으로 들어오렴 아프지 않게 1분 안에 1분 안에 너와 내 친구들을 외롭지 않게 보내줘 자랑스러워해라 너와 네 친구들은 내 입천장을 다 들게 하고 정렬히 네 임무를 다했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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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라 새우야 맛있다라 새우야 다음에 또 만나자 이곳은 너무 머니까 노량진에서 명시였어요 명시 명시 명시예요 명시 셀프 음 네 진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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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